잊을 수 없는 대화 오늘의 이야기는 일본 번역 괴담으로 병원에 있을 당시 옆에 있던 할아버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겪은 일입니다. 당시에는 그리 무섭지 않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일이랄까? 그런 묘한 느낌이 듭니다. 때는 중학교 2학년 2학기 급성 맹장염으로 응급실에 저는 실려갔습니다. 딱 중간고사 직전이었기에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새벽녀기에 복통을 느껴 소리를 내어 부모님께 말을 하자 저는 그대로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그렇게 바로 입원할 수 있었지만 수술은 다음 날로 일정이 잡혔기에 저는 별수 없이 진통제를 먹고 병실에 누워있었습니다. 병실은 6인실로 꽤 컸지만 입원한 환자는 나와 옆에 있는 사람뿐이었습니다. 저녁이 돼서 일을 마치고 어머니가 갈아입을 옷이랑 이런저런 것들을 가지고 문병을 오셨습니다. 어머니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병실에 문이 열리고 60살 정도로 보이는 할머니가 병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아마 옆에 있는 사람의 보호자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이가 맹장염 수술을 해서 지금부터 일주일 정도 신세질 것 같습니다. 하고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할머니도 그래요? 아직 어리니까 금방 나을 거예요. 우리야말로 잘 부탁합니다. 라고 미소를 보이셨습니다. 할머니는 따뜻한 분위기에 참 좋은 분 같았습니다. 인사를 나눈 뒤 할머니는 옆사람 침대 커튼을 열고 들어가 1시간가량 이야기하더니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의 면회 시간이 끝났기에 어머니도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음날 수술받을 생각에 걱정이 돼서 쉽게 잠을 잃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뒤척이는 소리를 들었는지 옆 침대에서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병실에 누가 입원하는 건 정말 오래간만이네. 여기서 몇 달간 혼자 있었기에 정말 심심했더니 자네는 왜 입원한 건가? 목소리를 들어보니 아무래도 아까 할머니의 남편인 듯 하였습니다. 할아버지 역시 아주 상냥한 목소리였습니다. 맹장염이래요. 새벽역에 갑자기 배가 아파서 곧 시험도 있는데 큰일 났지 뭐예요. 그렇게 저는 학교 이야기와 동아리 이야기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아버지에게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가셔서 불안했기에 더욱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도 있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너무나 상냥했기에 이야기를 술술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웃으시면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습니다. 젊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거야. 큰 병이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구나. 그러다가 저는 신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할아버지에게 이번 이유를 여쭈어봤습니다. 이제 아픈 곳이 너무 많아서 어디가 안 좋다고 말하기도 힘들구나. 아마 얼마 못 버티겠지만 나는 괜찮아. 아마 퇴원하지 못하고 이대로 여기서 떠나겠지만 말이야. 이미 온몸에 병이 퍼져 있는 듯 했고 오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확실히 괴로운 기색이 목소리에서 묻어났습니다. 저는 갑자기 슬퍼져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먼저 퇴원하겠지만 병문안도 올게요. 분명히 건강해지셔서 퇴원하실 거예요. 스스로 아파 보니 아프면 마음이 약해진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할아버지가 신말 내셨으면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할아버지는 웃으면서 내게 고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전신마치였기에 수술을 마친 후 거의 반나절 동안 잠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눈을 떴을 땐 이미 저녁이었고 침대 옆에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의사가 와서 앞으로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하고 경과가 좋으면 퇴원을 하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순간 할아버지가 떠올라서 옆을 보았지만 할아버지는 옆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병실로 옮기셨나 싶어 퇴원하는 날 인사를 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수술 경과는 예상보다 순조롭게 회복되어 5일 만에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병실로 들어오셨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을 보자마자 저는 할아버지는 어디로 병실을 옮기셨나 물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그렁그렁한 할머니의 눈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편지를 한 통 건네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편지를 썼어요. 건네주는 게 늦어서 미안해요. 편지에 적혀있던 내용은 짧았지만 너무 슬펐습니다. 마지막 밤 혼자가 아니라서 즐거웠네 고마웠다네 앞으로도 밝게 그렇게 부디 건강하게 살아주시게나 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약간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할아버지의 따스함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사실 할아버지는 제가 수술을 받고 있던 도중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그대로 숨을 거두셨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할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그날 밤 할아버지와 이야기할 수 있어서 안심할 수 있었어요. 불안했지만 할아버지는 정말 상냥하게 이야기해주셨으니까요. 그러자 할머니는 이상하다는 듯한 얼굴을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사정을 설명해주셨습니다. 사실 할아버지는 목에 종양이 생겨서 수술을 하다가 성대를 다쳤기에 이야기는커녕 소리조차 못 내는 상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마지막 편지는 죽기 전날 밤 할아버지 스스로가 임종이 가까워진 걸 느끼시고 썼을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날 밤 할아버지와 나눴던 대화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기묘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할아버지의 상냥한 목소리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참 신기한 이야기였는데요. 병원에서 늘 혼자였던 할아버지가 오랜만에 본 귀여운 학생을 보고 마지막으로 간절히 소리내어 대화를 하고 싶으셨던 게 아니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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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